이와 함께 경찰은 그 사고 차량이 왜 일방통행길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장 주변 상인들은 사고가 났던 교차로에서는 평소에도 잘못 운전하는 차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합니다. 현장을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차 씨의 차량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면서 급가속을 시작했습니다. 사고 이튿날 호텔 입구를 관찰했습니다. 정상 차선을 따라 우회전을 해야 하지만 은색 승용차 1대가 버젓이 불법 좌회전을 합니다. 인근 상인들은 평소 이 교차로에 차선을 잘못 진입하는 차량이 종종 있었다고 말합니다. 취재진이 직접 차 씨의 출발 동선을 따라가 봤습니다. 주차장 통로를 빠져나왔더니 눈앞에 복잡한 교차로가 나타납니다. 바닥에는 좌회전 금지 표시만 돼 있고 일방통행도로 쪽으로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는 없습니다. 늦은 저녁 시간 차 씨가 일방통행도로 쪽으로 진입한 게 이런 이유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. 경찰은 역주행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차 씨가 서둘러 일방통행도로를 벗어나려다 큰 사고를 서울시는 이번 주 교통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열고 차량 유도선 설치 등 도로시설 보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 SBS 편광연입니다.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.